축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리그1 2022시즌 겨울이적시장 프리뷰 이후 주요 추가 영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각 팀의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죠? 어떤 선수가 영입됐는데 아직 안나와있다. 사실 그 영상을 만들기 이전에는 따로 영입설이 없다가 영입이 된 선수도 있고요. 당시에는 영입이 불확실했지만 영입이 된 선수도 있고 그러다가 안된 선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 4일 버전 주요 추가 영입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나FC의 추가 영입을 보겠습니다. 2월 4일 오전에 오피셜이 떴습니다. 성나FC가 지난 전지훈련 기간 동안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곽광선 선수가 광주FC에서 성나FC로 합류했습니다. 수비력이 굉장히 안정적인 베트랑 센터백이고 지난 시즌 부상 등으로 인해서 많은 출전시간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센터백 듭스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남의 센터백지는 단순히 선수 숫자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경험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영상 제작 이후 성나FC의 추가 영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인천 유나이티드 보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역시 주요 영입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주 선수인데요. 이명주 선수는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인천에 정말 필요했던 자원입니다. 중앙 3미들 중 한자리에서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빡투박 미드필더인데요. 베트랑 자원이 많은 인천의 플레이에 활력을 충분히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C서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C서울 3명의 영입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상민 선수입니다. 이상민 선수는 23세 이하 팀 주장을 쭉 해온 주장 리더십이 있습니다.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밸런스가 좋고 지능적인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와 지능적인 수비가 합쳐져서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꼭 쓰지 않아도 밸런스와 여러가지 축구 지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꼭 피지컬을 쓰지 않아도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K리그 1 경험이 아직까지 딱히 없다는 것이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민 선수입니다. 황선민 선수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골키퍼인데요. 당초 유상원의 공백을 울산의 서주환으로 메운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주환이 지난 시즌 2분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FC서울이 황선민 영입으로 가닥을 잡고 황선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FA였던 황선민 선수에게도 서울은 꽤나 괜찮은 제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서브키퍼로서 양한민의 뒤를 바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선수입니다. 조지훈 선수도 전지훈련 기간에 테스트를 받고 입단을 했습니다. 압박이 없으면 굉장히 기성용 선수와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수이고요. 패싱이나 중거리 슛을 때리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성용 선수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축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르지니 선수를 떠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압박이 있을 때는 조르지니 선수도 상당히 조금 클로킹을 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보이지 않는데 조지훈 선수 역시 압박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압박이 있을 때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겨울 전지훈련 기간에 테스트를 받았고요. 어느 정도 만족한 구단이 영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치앙라인 유나이티드에 있었고요. 지금 피지컬 보면 아실 수 있듯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선에서 기성용 선수와 함께 홈을 맞춰본다면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원F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원FC 한 명의 영입과 한 명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선수 보겠습니다. 신세계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당초 신세계 선수는 K리그2 대전이나 안산 등으로의 이적설이 있었습니다만 신세계 선수가 결국 수원FC와 함께하게 되었고요. 신세계 선수는 K리그1 내에서 상위권의 라이트백이자 오른쪽 스토퍼가 되고 있습니다. 조유민이 선수가 빠진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수범 선수와 함께 우측 윙백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유민 선수가 빠졌습니다. 조유민 선수는 빌드업 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백이고 라볼피아나적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를 오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이민성 감독이 이따금씩 병영 백3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민성 감독 체제 하에서도 적절히 경기를 많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수원FC를 승격으로 이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전 역시 승격으로 이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대전 하나시티즌의 기대를 받고 있고 주장 완장까지 찼습니다. 이젠 수원FC의 더위 라이벌 수원삼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영입이죠. 정승원 선수 보겠습니다. 정승원 선수는 우측과 중앙을 모두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인데요. 대구FC와의 지속적인 불화 끝에 결국은 김민우의 대체자로서 수원삼성에 영입이 됐습니다. 이정료는 약 3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승원 선수의 능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이정료로 잘 데려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과 같은 활약이라면 중앙은 김민우 선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업그레이드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측면에서는 정승원 선수의 영입이 상당히 괜찮은 영입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더 들어왔습니다. 류승호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요. FA로 풀렸던 류승호 선수를 데려오면서 중앙 미드필더 덱스를 완벽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중앙 후반에 나와서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이고요. 다만 최근 활약이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우려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업 자원으로 류승호 정도의 영입이라면 굉장히 괜찮은 영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영목 선수와 전승원 선수의 딜을 바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원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상당히 괜찮아지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호 선수의 오피셜이 뜨기 전까지 한승규 선수의 영입이 상당히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잘만 기용한다면 굉장히 창의성을 많이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이고 다만 최근에 임대가 지속되면서 선수도 어느정도 소속감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3성을 이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선수에게 좋은 이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류승호 선수가 영입되면서 한승규 선수 영입은 어느정도 좀 거리가 있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한승규 선수는 올해 전북에서도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웃을 보겠습니다. 아웃은 정상빈 선수인데요. 정상빈 선수는 모든 팬분들이 보셨듯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유럽에서 데려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리그 내에서 충분히 높은 이적료인 15억의 이적료를 받고 수원 3성이 이적을 시켰습니다. 사실 정상빈 선수의 포텐이나 나이를 생각한다면 15억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이적료는 챙겼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차 정상빈 선수가 조금 더 적응을 한다면 더 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선수입니다. 거피셜이죠. 김민호 선수는 뭐 박권하 감독도 어느정도 컨펌을 한 상태고요. 김민호 선수는 일단 주장을 맡았을 정도로 이디를 소식이 있는 선수입니다. 플레이도 상당히 지능적이고 중앙 밑에 필더 라인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다만 이적 과정은 지능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감독에게 알리지 않고 이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원 3성의 팬 분들께서는 충분히 이 선수에게 배신감을 느낄만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장을 맡았을 만큼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고 이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요나탄 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제주가 찾던 자리가 오른쪽 윙이죠. 딱 그 자리에 맞는 선수입니다. 인버티드 윙으로서 우측면에서 왼발을 사용하면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공격을 하는 선수이고요. 외국인 선수 영입에 있어서 요나탄 링 선수는 이번 시즌 최고의 가장 적절한 영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적절한 선수이고요. 요나탄 링 선수가 들어오면서 왼쪽 제르소, 오른쪽에 링, 그리고 원톱 스트라이커의 주민규 선수로 상당히 공격진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약점을 상대적인 약점을 찾자면 이제는 센터백이 될 텐데 그만큼 공격진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영상을 찍었던 대구FC를 보겠습니다. 먼저 영입 보겠습니다. 아시아쿠터 자원으로 스지키 케이타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빠진 자리를 멀티플레이어로 메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지키 케이타 선수는 레프트백, 왼쪽 윙어, 중앙미대필더까지 참 여러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여러가지 피지컬도 괜찮고 패싱이나 수비력도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작든 크든 간에 어느정도의 육각형은 지닌 선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은 모두 알고 계시는 그 선수죠. 정승원 선수가 같습니다. 밴들의 반응은 잘 나갔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고요. 보통 이제 아웃을 하면 굴러, 굿바이가 들어가는데 이 선수에게는 빼어웨이 들어갔습니다. 안녕 이런거고 이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에이전트 이야기도 있고 선수 본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에이전트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에이전트 문제는 그 에이전트를 선임한 선수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며 에이전트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선택의 문제도 어쨌든 선수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구FC의 팬들의 반응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항스틸러스 보겠습니다. 포항스틸러스는 완델손 선수가 거피줄이 떴습니다. 완델손 선수는 무게감이 현재 떨어진 공격진에 분명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이전부터 킥 하나로도 상당히 파괴력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포항스틸러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선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도 포항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전성기를 지난 나이긴 하지만 K리그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울산현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현대 들어올 선수는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수의 영입에 관해서 현재는 완벽하게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엄원상 선수 이야기도 있고 용병 다른 스트라이커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가장 확실한 것은 일단 레오나르도 선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오나르도 선수는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테크닉과 슈팅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J3리그부터 J1까지 차근차근 밟아왔고요. J3와 J2리그에서는 모두 득점왕을 차지했었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인 만큼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는 울산의 1년 임대 이적이 굉장히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현대 이동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동준 선수는 바이아웃을 받고 헤르타로 이적을 했는데요. 이동준 선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대표 윙어입니다. 스피드와 기술이 모두 뛰어난 선수이고요. 헤르타의 경우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4-2-2-2 내지는 4-4-2-6를 사용하고 있는 팀인데 측면에서 벌려주면서 공격할 수 있는 유형이 조금 부족했던 헤르타가 이동준 선수의 능력과 포텐을 굉장히 높게 산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의 가치평가와 비교해서 바이아웃이 좀 낮았다는 점도 헤르타에게는 충분한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준 선수도 역시 이적을 했습니다. 울산연대 14번에서 샬케 14번이 되었고요. 이동준 선수 역시 국가대표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입니다. 샬케가 지난 여름비 지역시장부터 노렸지만 선수가 울산연대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6개월간 더 플레이를 했고 울산 역시 선임대 후 이적이라는 다소 불확실한 제안에도 이적을 수락하면서 팬과 선수 구단이 모두 행복한 이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웃은 네 오솔이가 이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울산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던 모 선수와 상당히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데요. 울산연대의 구단과 울산연대의 선수들과는 이미 벽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적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적 시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적 중의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커뮤니티에서 나오기로는 이 선수가 황의조의 길을 걷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황의조 선수는 국가대표지만 본인은 국가대표에 뽑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본인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울고심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입과 이적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한 조금 더 확실성이 높은 이적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엄원상 선수, 박동진 선수 등 여러 선수들의 이적설이 많습니다. 다만 이 선수들의 이적의 경우 확실한 어떤 이야기가 된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루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원FC 팬분들의 경우에는 강원FC의 영입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FC 영상을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